감각 Suite 창소개 부탁드릴게요 저희 이제 익스 sweetheart 인사드리겠습니다 수능 충이고 인사드 77 người 오늘도 열심히 고려lawís다 물 한 번 먹고 시작할게요 beltsologia 이게 쫙쫙 붙을 거에요 아버지 이 물 먹는 것도 예카여 감사합니다 지금 남극 찍으세요 여러분들 뮤직비디오 하셨나요? 여섯 분이 많네요 감사합니다 다 드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팀 소개를 들었으니까 자기 소개도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SIS에서 미국 프로러닝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SIS의 방금 세림피입니다 정답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리더 지인 리더센터 네 안녕하세요 SIS의 소금과 옥수를 먹고 있는 걸거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SIS의 방금 애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금은ести directly biom threat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S.I.S가 영어 약자로 쓰여진 것 같은데 무슨 뜻이 있나요? 저희 S.I.S는 S.M.T는 Star Wars 쓰여진 약자로 바로 알아듣습니다 감사합니다 별도에서는 끝바퀴수미로 저희 S.I.S가 결이 되어서 우리 대주폰들이 계신 분들 전화를 이렇게 받았을 것 같고 또 우리 S.I.S가 계신 분 우리 대주폰들에게 여전히 즐거운 왕비 누나와 같이 실존하게 돌아가고자 하는 노래에 담고 있는 그룹입니다 너무 시끄러워 너무 시끄러워 이렇게 들으니까 정말 매력적이죠 그쵸? 안 그래도 이제 한 달 전에 일본 공연이 있었거든요 하늘이랑 굉장히 벚꽃에 다니면서 공연 중이신데 느낌이 어떠신가요? 우리 느낌이 어떠세요? 아 아 오늘도 일본 공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와주셨는데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앞으로 일본 공연과 한국 활동도 열심히 했으니까 이쁘게 만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 팬분들도 감사하고 저희 팬분들도 저도 감사드립니다 사랑해요 그리고 저희 홍보 하나 하나 드릴게요 저희가 저희가 저희 SNS가 6월 16일에 최강점 콘서트를 열렸어요 오늘 SNS 매력을 확인하신 여러분들은 저희 콘서트에서 다같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과거 봐주실 거라?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곡이 너의 소녀가 되어줄 때라는 곡인데요 미국이 진짜 뭐 무슨 소리야? 미국이 정말 사랑스러운데 또 섹시한 단점 매력도 있다고 들었어요 아 매력 포인트 한번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 자은이 여러분들 아 바로 우리 국가의 소녀가 특징이죠 네 하나 하나 보여드릴까요? 하나 골반을 여러분들 잘 보여주세요 5 3 시작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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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는거에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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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쉽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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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열개에 이어서 무대를 한번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박수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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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희 S.I.S. 여기서요, 대화 스킬, 엄청나요, 여러분! 안 돼! 감사합니다. 저희 S.I.S. 오늘 앞으로도 사랑해주시고 오늘 마음을 기대해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와주신 우리 팬들 여러분들 그리고 주민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S.I.S. 여러분 기대해주세요. 네, S.I.S. 이제 마지막으로 사랑해 드릴게요. 지금까지 S.I.S.였습니다. 하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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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쁘고래! 여러분, 우리 20분만 고르고 저희가 사실 삼지 몇 개 안 나와서 새 벚밖에 없거든요. 저희가 통화를 준비했는데 우리 바로 여성 친구 선배님의 시간을 선호합니다. 저희 화이트에서 저희 S.I.S.도 수록분들도 좋은 분들이 많습니다 많이 많이 들으셨으면 또 조금 더 아래서 사랑해주셔서 저희 토요일 보고 가보도록 할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손으로 오셔야 돼요! 화이팅! 네! 소명소명한 S.I.S.을 모였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럼 오늘 바로 이쪽도 있으신가요? 오늘 이렇게 팬 여러분들과 만나뵙니다! 오늘 이렇게 팬 여러분들과 만나뵙니다! 아! 주의한 게 이쪽이 있으시네요! 그러세요! 하여튼 막상으로 화이팅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멀리서 만나뵙신 팬 여러분들 또 우리 S.I.S.한테 사랑해주신 우리 민희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S.I.S. 세리도 아파트 도망가서 오늘 기대받으시고 또 6월 16일 콘서트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오늘 이렇게 즐겁게 공연, 즐거움, 관람합시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S.I.S.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드릴게요! 지금까지 S.I.S.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심히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조심하십시오! 네! 많이 사랑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직은 친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직은 친한 게 아니에요!